안녕하세요.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웃음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04년 3월 학평 나형 2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어떤 전자레인지로요. 피자 N조각을 굽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요렇게 나와 있어요. 이거 뭐야? 갑자기 뜬금없이 피자를 물어봤어요. 이거 우리 알 필요 있어요? 알 필요 없어요.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.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냥 식 나와 있고요. 그리고 N조각, 피자 조각, T분, T는 시간.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.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피자 8조각을 굽는 데 걸리는 시간은 피자 2조각을 굽는 데 걸리는 시간의 몇 배인가라는 걸 찾으라고 돼 있죠. 그럼 우리가 배수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? 8조각 굽는 시간을 T8이라고 잡을게요. 8조각 굽는 시간을 뭐라고 잡는다고? 이 시간을 T8이라고 잡고요. 2조각 굽는 시간을 T2라고 잡을게요. T8은 T2의 몇 배인지 찾으래. T8은 T2에다가 어떠한 상수를 곱했을 때 이 K가 배수가 되는 거잖아. 우린 K를 따지는 거고요. 배수를 찾으라고 했을 때는요. 두 개를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럼 K가 나오잖아요. 이 배수를 따지는 방법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.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거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정답은 그냥 튀어나와 버린다고요. 구해봅시다. 첫 번째 단계. 단계 쓰는 것도 조금 애매해. 첫 번째 단계. 자, T8부터 구합시다. 8조각 굽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. 1.2 곱하기 N의 0.5승인데 N이 조각수였다고. 8의 0.5승, 2분의 1승으로 바꿔서 쓸게요. 자, 그 다음에 T2는요. 1.2 곱하기 N이 얼마예요? 두 조각이죠? 2의 2분의 1승 이런 꼴이 되겠지. 우리 얘네 두 개 뭐 하면 된다고? 분수로 나누시면 된다고요. 그럼 T2분의 T8을 바꾸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슬쩍 바꿔볼까? 1.2 곱하기 8은 2의 몇 승? 2의 3승. 따라서 얘는 2의 2분의 3승이 되겠죠. 우리 얘랑 얘를 나눠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고. 1.2, 1점이 지어지고요. 2분의 3, 2분의 1 빼니까 얼마가 돼요? 1이 되는 거 맞습니까? 따라서 T2분의 T8의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? 2의 1승.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. 따라서 정답은 몇 배 차이? 2배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?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. 진짜 쉬운 문제예요. 이런 형태의 문제.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 있고 해결해 하라 라고 시키는 형태는 보통 막 지문이 막 10줄 넘어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단하게 나왔네요.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셔서 뒤에 가는 거. 긴 문제 있잖아. 긴 문제를 푸는 거 이어서 한번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은 얼마예요? 두 배가 되겠죠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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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